저 안에서 그 흉기를 좀 갈았던 흔적이 있었거든요. 이 안에서 무슨 뭐 그런 걸 가는 그런 거 나온 거 있나요? 맷돌이나 이런 거. 그거 체크하고. 체크했어요? 근데 없었어요? 아니 있더라니까. 있었어요? 어떤 게 있었어요? 칼 가는 거하고 칼하고. 칼도 있었어요? 칼도 하나 작은 거 있고 칼 가는 거 두 개 있고. 칼 가는 게 두 개가 있어요? 어떻게 가는 거예요? 정기로? 칼로 하는 거 있잖아 야설이. 아 정기로 가는 거 말고요? 맷돌 같은 거 말고? 이렇게 돌같이. 아니 그래 저기. 쇠로데 이렇게 뚱뚱뚱해서 칼 이렇게 가는 거. 두 개하고 칼 하나 하고. 두 개나? 칼은 안 가져가야 되는데? 안 가져갔다고요? 칼 안 가져갔어요? 칼 가는 거 두 개가 있는데? 아니 그 여기. 안 갔나? 다시 늘어난다고 그러던데. 아니 근데 여기 안에. 아니 서랍에 서랍에서 꺼내더라고 서랍에서. 칼이 뭐 일반 가두 같은 거였나요? 아니면 좀 특이한? 가두 같은 건데 작아. 작아? 크지 않는 칼 하나 하고. 그건 뭐. 그럴 수도 있고. 그럴 수도 있고. 그럼 경찰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안 봤어요? 칼 가는 거? 사진 찍고 다 하더라고. 사진 찍고. 그러는데. 뭐 가져갔나? 그거 안 가져갔으면 말이 안 되는데. 그니까. 아니 가지고 가는 거 같기도 하고. 봉지에 다 먹었거든. 같이 한 곳 사진 찍고. 봉지에 다 봤으면 가져갔어. 가져갔는지 어쨌는지. 명확치 않네. 네 정확치 않네요. 근데 나한테는 PC만 할 수 없이 PC만 가지고 가겠다고.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다른 것들은 다. 박스 하나였나 두 개였나? 하나였어요. 박스 하나요. 별게 없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네끼리 이야기하면서. 박스 하나요.